제자리 뛰기 3번만 해봐요. 하나, 둘, 셋! 이거야 뭐. 어떡해.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해도 돼, 해도 돼. 해도 돼, 해도 돼. 다른 게 나올 것 같아서 그래. 뭐 이거야 뭐. 자, 이렇게 해서 빙딩님이 보내주신 콜라 빨리 마시는 리퀘스트 대결은 공찬TV 승리했습니다. 뭔가 좀 아쉬운데, 이거? MC의 친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어색포의 친친데이 두 시간 동안 치열한 리퀘스트 대결을 펼친 결과 우승의 승리팀이 바로 나왔습니다. 바로 공찬 팀입니다. 우승한 팀에게도 팬들에게 멋진 노래 선물할 수 있는 기회와 특급 한우 세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. 한우 맨, 한우! 너리 스토어 가지고. 그래, 우리 스토어 와. 가자. 같이 먹자. 오! 같이 먹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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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깜짝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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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하다. 아 나 모르게 부르는 거 알지.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아 내가 불기고 왔어. 아 나 못 참. 아 깜짝 놀랐어. 아 깜짝 놀랐네. 자 그럼 어젯게 승리하셨는데 어때요 두 분? 우승해서 일단 노래를 전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. 그렇죠. 또 이 한우를 맛있게 멤버들과 또 빅스 멤버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네 또 반대로 안타깝게 오늘 패한 아 저 팀이 적게 나와요. 네 그럼 반대로 아쉽게 승리를 넘겨준 다른 팀들도 한마디씩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또 해외 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되게 같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았고요.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게임들도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아 근데 진짜 오늘 출연한 우리 친구분들이 다 게임을 너무 즐겁게 즐기셔서 저희는 그게 너무 만족스러워요. 오늘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 전세계 190개국 팬들과 함께하는 어성포유 어성포유 글리보드는 여러분들의 리퀘스트로 완성됩니다. 네. 케이팝 팬들에게 보고 싶은 것 요청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여기 밑으로 마구마구 보여주세요. 네 그럼 저희 아쉽지만 오늘 승리한 MC 공산팀의 보고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오늘 패배한 우리 앰버팀과 강인팀의 벌칙 수행하는 장면들도 아마 보여드릴 거거든요.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요. 자 케이팝 팬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리퀘스트 쇼 강인! 앰버!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볼 수 있는 공찬이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안녕! 멋진 부장님 빠 confident ласти 네나 point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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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